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미래학자거나 아니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말씀을 알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했습니다. 이 떠나는 일은 거의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이죠. 또 400년이 대수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고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300번 이상 예언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예언은 몇 퍼센트 이루어질까요? 성경의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5%만 맞아도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100%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00%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부분에 초점 맞추고 기도해왔습니다.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분적인 진리가 아닌 성경의 총체적인 진리 그리스오인이 깨달아야 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늘 부탁드리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일만 하시지 않고 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제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에 관해서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약속된 것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세 가지 약속이죠. 세 번째가 바로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세 가지는 처음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또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에는 다 구할 수 있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장래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 상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거짓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송사를 제기하라. 재판을 걸어라. 너희가 만약에 앞으로 올 일을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예언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사실 인간이나 거짓 신들은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점치듯이 한두 개 알아맞출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다퇴하는 일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를 움직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날씨가 안 맞아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모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맞춰져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은 그리스오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제 이름과 같은 약속도 그렇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우리에게 내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들은 사실상 그냥 그런 일이 될 거다 하고 내팽개친 이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셔야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이것저것 맞춰가지고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하고 뭔가 이렇게 그 흐름을 파악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겠다 하면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앞날에 대해서,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너희는 각각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적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는 더 크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는 막연한 축복이 아닌, 막연한 소망이 아닌 믿음으로 장래의 일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수준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오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연단받고, 통찰력이 생기고 믿음이 계속해서 정죄죠. 정죄가 아니고 깨끗해지고 풍성해졌을 때에 우리는 확고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어려서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다 성장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역시 다 그런 성장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요셉은 언제부터 이런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도 성장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오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훈련받고 성장해 가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장래의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은 이런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성장되면 미래일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이것 역시 부활의 소망이죠.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죠. 조금의 미래도 잘 안 보입니다. 당장에 해결될 일은 잘 없습니다. 요셉도 당장에는 다 잘되고 있고 풍성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종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떠날 것을 말했겠습니까. 장래의 일을 현실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미래를 향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더 깨달아가시고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